나훈아는 대한민국 음악계의 중요한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가수로 운명은 최홍기입니다. 1947년 2월 11일에 경상남도 부산부 초량정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76세의 나이로 활발하게 음악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어머니, 슬아 1남 1녀, 사촌동생 나진기가 있습니다. 그의 키는 175cm, 몸무게는 71kg입니다. 나훈아의 학력은 부산초량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 대동중학교와 설아벌예술고등학교에서도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나훈아는 학업보다 음악활동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나훈아는 1968년에 내 사랑이라는 노래로 데뷔한 이래로 한국음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노래 스타일은 주로 트로트이지만 그의 음악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감정표현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듣는 이들을 감동시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그의 특유의 창법으로 더욱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묵직하고 주무한 저음과 고음이 어우러져 있으며 특히 꺾기로 대표되는 창법은 가요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훈아의 노래는 그만의 스타일로 부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어설픈 모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나훈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노래뿐만 아니라 곡 작곡가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들을 통해 히트를 찍은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음악 스타일은 블루스와 민요를 트로트에 접목한 독특한 스타일로 그의 곡은 다른 가수들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나훈아의 음악은 감정표현 능력이 뛰어나 감정의 흐름을 노래로 표현하며 듣는 이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나훈아는 음악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능력 또한 뛰어나며 카리스마 있는 무대 장악력과 연출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뿐만 아니라 무대 연출 또한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무대에서의 나훈아는 노래를 부를 때 특별한 포즈와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매료시키며 무대의 주인공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나훈아와 남진은 예전부터 라이벌 관계로 경쟁하였으며 두 사람의 상반된 이미지 탓에 팬덤 또한 라이벌 대립각이 벌어져 공연장에서 공반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예술적인 곡을 많이 작곡, 작사를 하며 나훈아는 예술가, 가수로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훈아는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아이콘적인 가수 중 하나로 평가되며 그의 음악은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세대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달하고 있으며 그의 노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훈아에 대해 궁금한 정보나 다른 사람의 프로필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